오늘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난주에 139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139편은 다윗의 만련의 인생 만련의 지은 시인데 오늘 51편은 그보다 일찍 지은 시입니다. 아까 부제를 보셨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기 전에 바세바와 동치만 사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된 지 어느 정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땐 참 할 일이 많죠. 계속 조직의 체제가 정비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전쟁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용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때는 다윗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고 왕궁의 궁굴에 머물 때였습니다. 궁굴 옥상에서 이렇게 한가루이 거닐고 있는데 저 담너머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고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죠. 굉장히 충성된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 너무 수고한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며칠 쉬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저 전쟁터에서 밖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자겠습니까? 해서 안 들어갔어요. 또 한 번 더 거냈는데도 또 안 그랬습니다. 또 큰일 났잖아요. 이를 어떻게 무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면서 이것을 장군 유아입에게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제 이 우리아를 아주 적군 가까이 침투시키고 너희들은 뒤따라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고 우리아는 그 말대로 적군 아주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 흔히 우리아가 죽은 것은 전쟁하다 죽은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하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고 또 왕들이 뭐 후궁 여러 명 건너리는 건 그 당시 일반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것이 없는데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비유로 얘기를 하기를 어느 부자가 양과수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그 많은 양과수는 그냥 놔두고 가장 가난한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양과수를 데리고 와서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 그 사람 참 나쁘네. 그랬더니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노래가 오늘 10편 51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왕이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나라의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명이 자기 손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헤롯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 빌립 왕의 아내 헤롯 디아를 자기 왕비로 취했습니다.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세례, 네가 뭔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해서 감옥에 가뒀고요. 또 이런 저런 일로 세례 요한은 그 자기를 비난하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잖아요. 죽였잖아요. 이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죠. 왕의 권세가 대단한 거죠. 다이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강한 정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말이 법인 그런 권세를 지닌 왕이 나단히 지적하는 그 말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재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이슨은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극류를 따라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 안다는 단어는 에다이라는 단어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본질까지 깊숙하게 파헤치면서 안다는 것 몸으로 몸소 체험한다는 그런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죄를 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왕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내 죄를 몰라요. 내 모습을 내가 몰라요. 나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외국이 아주 배경이었는데요. 외국 사람이 촬영한 관찰 텔레비전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는 집에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 참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이상하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이제 의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각 집안에 카메라를 다 설치를 했어요. 온 곳에 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촬영된 것을 녹화를 해서 엄마, 아빠를 앞에 앉혀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촬영된 모습에는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빠는 딱 집에만 들어오면 화를 내요. 그리고 한 번도 부드럽고 잔잔하고 친절한 말로 얘기하는 걸 모르고 굉장히 아이만 보면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을 치는 것이 일관적이지 않아요. 아이가 방에 있으면 방에 있다고 야단을 치고 나와서 밖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밖에 있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혼란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엄마는 늘 찡그리고 있습니다. 찡그리고 있어서 엄마가 아이가 가까이 오면 엄마는 바빠. 너 혼자 해. 너는 그것도 못해.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담사가 얘기하기를 아이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고치면 고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깜짝 놀랐죠. 아빠는 나는 아이를 잘 훈육하는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했고 엄마는 나는 아이를 너무나 자상하게 잘 양육하는 훌륭한 엄마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자신의 사는 행동을 보니까 본인의 눈에도 이상해 보이는 거죠. 내가 저렇게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모릅니다. 지금 인터넷에 치면은 쌍권총 클로리를 치면은 인터넷에 떠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였어요. 참 악랄한 사람으로 아주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쌍권총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싸죽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 사람이 이제 건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늘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렇지만 내 심장은 따뜻하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전기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나는 내가 한 정당방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사형을 당하는 건 자기가 무슨 것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이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다이슨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과를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상대방과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이러면 내 말투가 좀 그래. 그런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거칠게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선하게 됐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공격을 하지? 억울한 거예요. 원통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차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성차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고 훌륭한 거죠. 또 10편 51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곳이까지 진실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기분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참 이렇게 굉장히 각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뇌암이셨어요. 그래서 울산에 사시던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병원도 다닐 겸해서 저희 집에 와 계시고 어머니도 와 계시고 그래서 병원을 매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오시니까 울산에서 같이 다니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님을 문병하러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그때 코란동과 큰 차를 타고 다섯 명이 같이 오셨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우리 집에 도착한 것이 저녁이었어요. 저녁 때 이제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고 문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산까지는 고속도로로 다섯 시간 반이나 걸려요. 다섯 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 깜깜한 밤에 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 아버님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자고 가라. 내일 아침에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는가 이렇게 붙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붙들은 모습을 보고 내가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분들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는 30년 전이니까 25명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섯 분이 잘 자리도 없고 어디다가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정 가사일이 서툰 아직 초기니까 내일 아침은 뭘 하지?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가시지. 아버님은 내 뿌뜨나 그냥 가시지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냥 가셨어요. 그 다음날 소식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가시면서 술을 한 잔 한 거예요. 술을 하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야 그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우리 집에 다녀간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그때 초신자였죠. 교회 다닌 지 한 3년 정도 되는 초신자였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문을 막고 가지 마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이랬으면 그분들이 살아있을 텐데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해서 살아계실 텐데 내가 내 편하자고 속으로 그냥 가시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 거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주님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이스라엘에는 눈이 잘 안 와요. 가끔 오는데 가끔 오는 그 눈이 얼마나 신비롭고 좋겠으니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내 죄가 저 눈과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강구하는 그 마음이 잘 보이죠. 8절에 보시면 죽게 해서 꺾으신 뼈들 죽게 해서 뼈를 꺾었어요. 우리 마디마디 있는 이 뼈를 완전히 꺾어버릴 때 가시는 고통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그 정도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이런 죄책감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그때 얼마나 울면서 부끄럽잖아요. 숨어가지고 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울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 죄책감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 심령 깊숙한 곳에 박아놓은 죄, 내가 늘 상하는 행동이 죄인 줄도 모르고 늘 상대 뿌리하는 죄는 없으신지요?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자기 심령에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죄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눈과 같이 희게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주님 용서해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간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다이세 51편은 참외신데요. 참외신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시잖아요. 보통 다른 참외신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데 이 다이세 51편 참외신은 다른 면이 지금 10절부터 전개되는 이 내용이 다른 참외시와 좀 다른 면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죄를 용선받으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서원하는 내용까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더 주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내용이 10절부터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죄에서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서 계속 눈물로 내 뼈가 녹아나는 듯이 내가 죄책감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날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거는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가진 이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주세세요. 한 번 그랬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게 변함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부탁을 합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이 한 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성령이 한 번 오면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임한 우리 사울을 보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서 다이슨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보시면 이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좀 멀리 하니까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세상이 먼저 생각합니까? 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죠. 텔레비전 보는 건 괜찮은데 텔레비전의 내용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지요?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날 사극을 열심히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열심히 보는 이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신앙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황공무지럽소이다. 어제 사극에서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어제본 드라마 내용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텔레비전의 내용이 아직도 그냥 귀에 쟁쟁합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힘들어지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다윗도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있는데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허락망탕하게 살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든 뭐든 예배를 드릴 수 있든 드릴 수 없든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사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해요.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뭐 그거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좀 힘들거든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거절하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죠.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그 문자를 서로 써서 나누잖아요. 교구장한테 문자를 써서 보내고 또 교구장 또 우리가 교구장 카톡에서 또 자기 은혜 받은 은혜를 또 올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좀 귀찮죠. 또 문자 그거 다 올리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꼭 뭐 그걸 써야 돼요. 이제 이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내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은 아니죠. 주님 앞에 말랑말랑하지 않죠. 좀 고집이 들어가 있죠. 교회에서 왜 일을 하겠어요. 지금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일을 할 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각자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고 없으시면 기도하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협조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우리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함께 천국까지 갈 때까지 승리하며 주누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낮이나 밤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며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 해롭게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해치려고 하겠어요? 믿으시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협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자 안 올리시는 분 회개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문자를 올려야 되는지 다음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렇게 다이슨 자기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용서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원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나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내 생명이 있는 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벗어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이슨이 오늘 그 고백을 드리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51편 13절 우리 같이 읽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이슨 자신이 범죄를 했잖아요. 이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함과 회복되는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도를 같은 죄인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 가르친다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세상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많이 살았고 많이 배웠고 전문 지식으로 많이 훈련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아주 권위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자 너는 내 말 잘 들으라 학생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착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5등생이고 저렇게 하면 10등생이고 기준을 가져놓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서 가르쳐요. 그런데 신앙에서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당신 죄 지었어. 그래요. 이게 죄가 맞네요. 다시 내가 죄를 득재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그분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첫째 뭐가 되냐.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듯이 자, 너 내 말 잘 들어. 이거 잘 모르지?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 인생의 경험이 참 많아. 신앙생활이 참 많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분이 받아들이고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렇게 훌륭한 당신, 상대방은 비참하게 보는 거잖아요. 나 못난, 아무리 내가 못났지만 그렇게 당신 잘난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감동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다이슨의 죄가 얼마나 곳곳이 다 있습니까? 오픈됐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부족한 허물 많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세워줬고 죄의 용서해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대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살아가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요. 당신은 내가 봐야 할 때는 참 멋진 분 같은데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네요.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네요. 나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니네요. 일반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나 같은 아픔을 가진 자가 또 있었구나. 나 같은 어려움과 나 같은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또 있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고 그거를 소개하면 마음이 화자요. 그래, 나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다이같이 훌륭한 분이 내가 이래 이래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왕이 한마디 하면 온 백성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겠어요. 나같이 미선한 백 우리 다이당도 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나같은 그래, 나도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고린도 전세 약함을 자랑하면 은혜가 된다고 해요. 강함을 자랑하는 자는 시기와 질투가 공동체가 분리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쓸 수 있는 분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거리끼지 않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성기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보통 일반 세상 왕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 다이슨 내 죄를 안다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뼈가 부서지는 죄책감 가운데서 이 내 죄가 눈과 같이 희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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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하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 은혜를 만천하에 전하겠습니다. 전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고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던 그 시대에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들키기가 싫어서 대낮에 사람이 없는 때 우물을 길러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뛰어나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알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줬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 죄가를 드러내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것을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서운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16절에는 내가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또 서운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원하신다 이 말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정직한 예배를 원한다는 거죠 진실한 예배를 원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세인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11절도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주일날 빠진 적 없어 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왔습니다 이런 바리세인의 의의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주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또 잘 지켰으면 주님 제가 이거 승리했습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평생 주님을 정직하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다이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시면 주님 모든 죄인을 구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방에 주님의 도우를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일자리를 주신 것은 그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수입으로 4배만 부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세인의 의로 주님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나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ur해져 spike 50m 일단 아버지 이 Aegis 하나 suicide Herz 층